아 스타마스터 김경희 입니다 반갑습니다 4 여러분들 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4 식사도 더 못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4 이 자리에 아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4 반갑습니다 4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강의는 사업 설명과 후속에 관한 겁니다 4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꿈 목표를 가지고 또는 아 결의 결단도 하고 명단도 쓰고 초대도 하는 이런 여러가지 앞에 있는 여러가지 들이 행 행위들이 예 사실은 사업 설명을 하고 후속을 해서 우리의 우리들과 함께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한 아 그동안의 전초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 설명과 후속은 아 우리들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쇼드 플랜 이란 stp 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우리라면 얼마나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여러 사람과 하고 함께 하고 하는 이런 필수적이고 횟수가 너무너무 중요할 만큼 stp 는 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자꾸자꾸 연습해보고 잘할 때까지 하고 길든 짧든 자꾸 연습을 해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는 사업자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 1 사업에 사업 설명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직 초보사업자 일 때는 잘 되지가 않죠 이 사업 설명이 잘 사실은 자꾸자꾸 연습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이 사업 설명이 너무 쉽고 10분 정도 하는 것 3분 정도 하는 것 5분 뭐 20분 1시간 다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5분 사업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스폰서를 대동해서 함께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폰서를 대동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폰서와 함께 가면요 스폰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와서 내 라인을 잘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나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내가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폰서를 대동해서 가서 사업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초벌구의를 해둬야 돼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초벌구의라 그런데 그건 뭐냐면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소비자가 아니면 파트너가 제품을 한두 가지 정도는 쓰고 있고 우리 제품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스폰서와 함께 가야만 스폰서가 하는 얘기가 뒤에 들어와요 그런데 제품도 하나도 쓰지 않고 어떤 때는요 하물며 가보면 회원 가입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스폰서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폰서가 가면 물론 이제 잘 되는 경우도 많지만 스폰서가 가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와 함께 갔을 때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대한 100%의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품 한두 가지는 쓰게 하고 또 우리가 스폰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와서 성공자고 리더스 클럽이다 로얄 클럽이다 아니면 벌써 2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이 마련되었다 얼마 되지도 않은데 벌써 50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내가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든 그 위에 스폰서든 그 위에 스폰서든 내가 모시고 갈 그 스폰서에 맞는 프로모션을 그 초벌구의할 때 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폰서가 와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소비자든 사업자든 그 사람 마음에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100%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우리가 초벌구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해둬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처럼 잘 안 될 때는 스폰서와 함께 팀워크로 간다 그리고 이제 지렛대를 활용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요즘 젊은 분들은 지렛대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지렛대를 이용해서 무거운 것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지렛대의 법칙이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업에서도 뭐예요 무거운 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은 소비자나 파트너겠죠 그런데 그런 소비자나 파트너를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지만 포일러라는 스폰서를 대동해서 잘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소비자도 더 많은 오토 소비자가 될 수 있게 하고 이제 나온 파트너가 점점점점 잘 자라서 나의 정말 좌청형 500호가 되는 생장점이 될 수 있도록 키우게 하는데 스폰서를 그 지렛대로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렛대로 잘 활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스폰서는 언제든지 지렛대로 가서 역할을 잘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잘 못해주면 내 조직이 내 소비자가 내 사업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이제 강의 중에 나오겠지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숙지를 해서 내 사업이 스폰서로 하여금 내 조직을 잘 키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내 30명 이상 STP를 하라 그랬는데요 30명은 저절로 되죠 하루 3사람씩 3번을 하라 그러지 3개월 동안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그것만 착실히 해도 90명 100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 하루에 3명이라고 하면 항상 새로운 사람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날이 비가 온다든지 특별히 오늘은 마땅히 신규 사업자를 만날 수가 없는 날도 있겠죠 하다 보면 그럴 때는 내 계보도에 있는 가입된 회원들 중에서 또 만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갑자기 전화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미 점포가 있어서 우리 고객들이나 소비자 중에는 보면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언제나 가게 문이 열려 있어서 내가 가면 언제든지 나만 시간 내면 만나 줄 수 있는 분들 평소에 시간이 마땅치 않고 그럴 때는 그런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항상 신규만은 아니다 먼저 가입된 분들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도 또 만날 수 있는데 어쨌든 STP를 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내가 하루 3명을 꾸준히 한다면 한 3개월이면 90명 100명도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5명 내지 10명은 관심사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면 3개월을 하면 반드시 관심사업자가 나오고 3년을 하면 반드시 훌륭한 파트너가 나온다고 합니다 생장점 기둥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믿으시고 내 마음에 믿으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은 짧고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막 해줄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해서 우리가 처음 강의를 해보면 뚝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의 잘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하다가도 뚝 끊고 그냥 결론을 딱 짓고 그냥 마무리를 하잖아요 붉고 크게 그런데 처음 할 때는 그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해서 막 너무 해줄 얘기가 많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짧고 기본적인 것만 하면서 내가 사업 설명 여기 보면 요령이 나와 있죠 20분 내외 하는데 설명 책자도 잘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회사가 이제 글로벌 회사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요즘은 우리 애터미가 또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잖아요 456이 500대 기업이라 해도 500대 가까이 간 게 아니고 450등, 456등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네트워크 사업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런 우리가 456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회사다 그 전에 나온 블루베리 동영상 같은 것도 들려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우리 또 회사를 소개하기에 너무 좋은 영상이죠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면역에 관한 것도 나왔잖아요 너무너무 보여줄 자료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못하는 나의 사업 설명보다는 오히려 그런 간단한 거 하나 틀어주면서 조금 보충해주면 훨씬 더 훌륭한 사업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요즘은 또 우리 애터미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CEO, 일하기 좋은 회사 정말 너무너무 보여줄 것이 너무 많은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해모임 광고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들에게 정말 이길 수 있는 최신 무기를 장착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자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그 뉴스에 나온 동영상 그거 갖고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그 사람에 맞게 그 고객에 맞게 그 파트너에 맞게 어떤 자료를 줄 것인가는 여러분들 목심지에 다 들어보시고 활용을 해서 이분에게는 이 자료를 들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분에게는 이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잘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면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남자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매거진에 나온 우리 회사가 50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것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회사 이런 것들은 남자분들에게 또 말하기 너무 좋은 자료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해주면서 내 사업 설명을 길게 하지 말자 짧고 간단하게 하면서 팩트 있게 해주자 이게 너무 좋고요 보면 보상 플랜 특징 같은 것도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그 특징 중에서 고객 만족 제도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리스크가 없다 100% 고객 만족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YWCA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2주 이상 보상 제도가 없어요 14일 이내 다 반품 규정이잖아요 뜯고 나면 반품도 되지 않는 그런 14일 이후에는 다 생산자 편을 들어줘요 무조건 소비자 편을 들어주면 생산자가 다 망하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트민은 어때요 100일 이내라도 쓰다가 가지고 오면 100% 고객 만족 제도를 해주잖아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소비자도 소개하는 나도 1% 리스크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저는 설명해줬어요 저는 네트워크 처음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다 애트미로 바로 전업을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저는 애트미가 처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고객 만족 제도라든지 내가 들어보니까요 네트워크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모르는 용어도 많았어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이런 것들을 모르는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자세히 들으면 알긴 알겠지만 생소한 용어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든지 이런 100% 고객 만족 제도라든지 이런 거 들으니까 글로벌 무한 단계라든지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건 알겠더라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처음 사업 설명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게 들었던 것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설명해주면 그 사람들이 감동이 너무 강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 설명해주는 것보다 내가 느꼈던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쉬운 사업 설명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호일러를 잘 활용하라 이 지렛대의 법칙인데요 이 호일러는 상위 스폰서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위 스폰서를 여러분들이 잘 포장을 해서 스폰서의 좋은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C는 고객도 될 수 있고 초대받은 자도 될 수가 있겠죠 A는 어드바이즈 스폰서예요 그리고 B가 나거든요 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B자의 역할이 그래서 이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것은 하버드대학교에서 호일러 교수에 의해서 발표된 건데요 나보다는 제3자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와 파트너에 관해 팀워크를 잘 맞추고 스폰서를 고객들에게 잘 프로모션해서 호일러로 활용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스폰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돈 주지 않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러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스폰서잖아요 완전히 준비된 스폰서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도우려고 100번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프로모션해서 스폰서의 장점을 잘 살려서 내 사업에 활용할까 하는 여러분들 B브리지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해서 활용을 잘 하셔서 사업에 접목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A자와 B자와 C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A의 역할은 뭐예요 A는 스폰서의 어드바이저예요 A의 인격과 전문성을 잘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잘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마음 놓고 와서 내 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잘 프로모션을 미리 해둬야 돼요 우리 스폰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 다 네트워크의 경험이 있다면 경험이 있는 대로 스폰서를 활용해 주시고 저처럼 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우리 스폰서님은 리더스 클럽인데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애트미가 처음 네트워크인데 이렇게 와서 몇 년 만에 1억 연봉자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소비자나 이렇게 파트너가 네트워크 경험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저 이외의 다른 네트워크 경험이 많은 스폰서를 모시고 가면 훨씬 더 대화가 잘 되겠죠 그런데 또 네트워크를 겁내는 사람 이 네트워크가 처음인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땐 저처럼 직장 생활하다가 네트워크가 처음인 사람인데도 와서 애트미가 와서 3, 4년 만에 1억 연봉자까지 갔으면 저 같은 사람을 활용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폰서 중에서도 내 라인을 잘 활용할 스폰서를 잘 알고 그분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네트워크 경험도 많고 또 막 이런 사람한테 네트워크를 처음인 사람이 또 가면 그 사람이 볼 때 또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 소비자와 파트너와 내가 함께 갈 호일러로 사용할 스폰서를 잘 봐서 최고로 내 조직에 와서 내 조직을 활성화 지켜줄 스폰서를 대동해서 그 파트너와 잘 용합을 시켜라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스폰서가 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파트너가 이제 본부장님 내일 모레는 어떤 사람 좀 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가 예를 들면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60대인지에 따라서도 설명해줄 것이 다 다르잖아요 젊은 애기 엄마한테 가서 50대 60대 하는 사업 설명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에 딱 맞는 맞춤 사업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면 줄수록 스폰서가 많은 준비를 해갖고 가요 그 파트너에게 적합한 거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거기에 맞는 많은 준비를 해갖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에 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아낌없이 다 아는 대로 다 스폰서에게 카톡으로 전해주면 스폰서가 미리 또 보고 가기 전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최고에 가서 여러분들 사업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또 열정적으로 이런 검증된 자료들과 또 이렇게 스폰서까지 와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돼요 전화도 여러분들이 무험으로 해놓고 또 어떤 집에 가면 개가 막 뛰어다니면서 짖고 이러면 또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 설명 중에 또 끼어들지 말고 특히 후속 미팅 때도 스폰서가 전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주도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항상 스폰서는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으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본사에서 주관하는 그전에는 1박 2일로 이렇게 해서 2만 명 정도가 함께 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5시간 정도만 집중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날은 꼭 시간을 내봅시다 하고 여러분들이 마무리에 딱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역할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역할 그 몫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사실은 오늘 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하면서 후속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후속 초대가 목적이다 우리 성공의 8단계 이 전부 성공 가이드북 전체 중에서 사업 설명과 후속 제가 하는 오늘의 사업 설명과 여러분들이 할 후속 이것이 정부 중에서 50%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잘 후속하고 브릿지 역할을 잘 해서 내 사업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줄 때도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간혹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실수가 갖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폰서는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공한 스폰서가 왔는데 이 고객은 무슨 과거의 경력이 화려한 분들도 계세요 대기업의 부장 임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막 이 사람을 올려주고 이렇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분과의 관계도 하면 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이 어드바이저로 온 스폰서를 깔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의 후속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해요 누구 손해해요 그래도 스폰서는 거기 와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간 스폰서는 하지만 너무 아쉽겠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 미팅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미팅도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가보면 그럴 때는 비의자가 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갔던 스폰서가 잘 내 미팅에 와서 내 조직을 해서 진짜 50%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100% 이상으로 스폰서가 와서 많은 사업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해라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스폰서가 관심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사업 미팅 사업할 때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소개시켜주는 일 여러분들은 다리만 놓는 일이에요 스폰서와 고객이 서로서로 잘 할 수 있도록 다리만 놓는 일인데 만나주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너무 오버해서 한다든가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나오네요 카톡에다가 소개를 잘 해서 스폰서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벌구의를 잘 하라는 이야기 최적의 장소에서 하라는 이야기 예를 들자면 조용한 곳에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부득이 그러지 못할 때는 커피숍에서 한다든가 그럴 때는 앉는 장소도 너무 중요하죠 그 소비자나 파트너가 창문 쪽 들어오는 입구 쪽을 보고 앉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그쪽을 보고 앉게 하고 그 초대된 사람은 항상 벽 쪽을 향해서 스폰서의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 배정도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집중하기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요 요즘같이 줌으로 할 때는 가급적 또 일찍 들어와서 미리 준비하게 하고 줌에도 일찍 들어오면 앞자리가 되잖아요 첫 번째 화면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초대받은 사람을 나는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나는 10번 20번 100번 들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업한 지 오래된 횟수에 따라서 나는 다 들은 거기 때문에 난 우리 스폰서는 저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뭐 얘기할 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초대받은 사람 혼자 두지 말고 같이 앉아서 들으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필기도 하시고 또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이렇게 호응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같이 초대받은 사람도 너무 열중하게 되고 저렇게 잘 듣는 모습도 참 복제가 되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미리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걸 미리 주면 안 돼요 그런 걸 미리 줘가지고요 스폰서가 예를 들어서 해모임 설명을 하면 해모임을 막 넘겨요 또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 설명하면 화장품을 또 카탈로그에서 막 찾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설명도 스폰서는 해줄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설명도 늦어지고 집중도 안 돼요 그분이 그 시간에 해모임을 들춰보고 앱솔루트 화장품 페이지를 들춰봐서 도움이 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줄 거 있으면 미리 다 줘야 돼요 미리 다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미리 주면서 얘기를 해야죠 이것은 내가 주는 것은 카탈로그지만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잘 알 수 있으니까 다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이건 집에 가서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해모임도 먹을 수 있으면 미리 먹게 하고 미리 한 30분 전에 오셔서 미리 다 얘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해모임 얘기하면 해모임 옆에서 막 뜯어서 주고 막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안 돼요 분위기를 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볼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다 미리 줘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가 예를 들어서 사업 설명하는 중에 스폰서가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의 대답을 B가 가로채서 대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스폰서가 약간의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내가 앞으로 요만큼을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도 되겠구나를 반음하기 위해서 C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신 자기가 질문을 하면 자기가 대답도 해줘 이러면 스폰서가 너무 당황하게 돼요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감을 익히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C가 대답을 안 하게 되면 앞으로 어디까지 진도를 빼야 되나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아 스폰서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질문을 하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C가 대답하는 것도 들으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잖아요 아 이 정도까지 알아들었구나 아 집중했구나 알아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후속하기도 너무 좋아요 이래서 절대로 가로채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후속 다음 미팅 초대할 때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드려주고 아 그래 다음 주에 우리 꼭 석세스 아카데미 같이 가보자 나하고 같이 시간을 그날을 꼭 내자 다른 거 미리 다 그 시간에 전화 올 것 뭐 이런 거 다 미리 해놓고 5시간만 집중하면 되니까 꼭 그때는 꼭 시간 내보자 마지막에 그때 약속을 할 때만 여러분들이 딱 마무리 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 후속 미팅 잡을 때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정할 때도 다음 주 석세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석세스도 만약의 경우에 다음 주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1년 석세스 날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0월에는 언제다 그때는 미리 이 날은 잡아두자 하고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날짜를 꼭 줘서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석세스는 미리 기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 꼭 되겠지만 만약에 안 될 주는 그 다음 달 10월 달 석세스 약속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원데이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굿모닝 애터미 꼭 같이 들어보자 다음 주 수요일 우리 또 우리 통합주에 있으니까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얘기했는데 이 사람 월요일은 안 되지만 수요일은 들을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꼭 두 개의 날짜를 제시하면 반드시 하나는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꼭 정하고 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거절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여기 보니까 과거에 안 좋은 다단계 인식이 있다든지 그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성공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 맞아 과거에 다단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유통이고 나는 그 네트워크에 좋아서 나는 했어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이 그렇거든요 네트워크를 나는 처음이에요 직장 다니는 네트워크에 처음인데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제가 없어요 무슨 내가 쓰는 소비는 소비로 끝나지 소비가 자산으로 돼서 돌아온다 이거는 경제학에 없는 용어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없더라고요 나는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를 했어 그리고 나는 잘 못 팔아 이런 경우 나도 이거 팔지 않는 거기 때문에 했어 초기에 물론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를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를 가고 할 때는 세일즈를 마스터하라 그러잖아요 2, 3개월 안에 세일즈 마스터 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제품을 전달하고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세일즈처럼 보이지만 처음에는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에게 파는 일인데 나에게 파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 나도 파는 것 계속 안 하기 때문에 이거 했어 나는 다단히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서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소비자들 만나고 이런 것 갖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깨워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현재 만족하고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가서 보면 그 사람 그냥 지금이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다려주면서 소개만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지금 현재 만족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우리 사업하자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보면 2년 3년 만에 나온 사람들 저도 소비자를 계속 하다가 직장 다닐 때 계속 소비자를 하다가 사업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언제든지 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스폰서님이 와서 얘기를 해 주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몇 사람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소개해 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소개 좀 해 주지 뭐 가입하게 해 주지 하면서 근데 내가 모르니까 좀 알아야지 소개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러고 제가 사업 설명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현재 만족하고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대로 두면서 계속 제품을 쓰게 하면서 후속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시킬 바보 걱정이 돼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소개만 해 주세요 소비만 하세요 소개하면 취약 좋은 거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화장품 좋은 거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 해모임 얼마나 좋아요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소개만 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지금 바빠서 아직 때가 안 돼서 마찬가지에 소개해달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 한 그분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나는 계속 꾸준히 내가 발전하고 성공해 가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서 내 모습을 보고 언제든지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는 내가 만약에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는데 앞으로 내가 잘할게 하면서 좀 더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그런 감정을 잘 회복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이유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그 거절하는 이유가요 나는 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 사람은 다단계기 때문에 싫다 파는 것 때문에 싫다 뭐 이런 것들 거절하는 이유가 나는 그것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것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계속 무한대로 내려가기 때문에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끝까지 가는 그것 때문에 나는 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내가 계속 파는 일 같으면 내가 지금 1억 연봉자인데 1년 내내 다 해도 내가 1억 팔겠어요 파는 것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트워크를 했다 파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제품이 가는 곳에 다 발이 달려서 전 세계로 나간다 하면서 나는 그것을 오히려 그 사람이 부정적인 관념 고정관념을 나는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애틈이 하게 된 동기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조합해서 잘 현장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후속인데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후속인데 여기 보면 만남과 초대는 25% 사업 설명도 25% 두 개 다 합쳐서 50% 후속이 후원이 50%잖아요 너무 비중이 크죠 애틈에는 모든 것이 후속이 전부라고 보시면 있겠어요 계속 만나서 사업 비전을 계속 업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사업 설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꼭 다시 만나서 후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화로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나는 이제 사업 설명을 듣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듣고 너무 좋은 감정으로 가는데 집에 가보니까 가족은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네트워크 안 좋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가족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다 듣고 해서 정말 결단을 하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반대로 내가 또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누그러들었을 때 우리가 48시간 이내에 다시 후속을 하면 그것을 바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면서 가족이 언제까지나 우리 노후를 책임져 주겠나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시기에 이제는 만 년 직장도 없어졌다 하면서 48시간에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후속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자꾸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후속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만나든지 후속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압축시킬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혹시나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을지라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후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로는 약속만 하고요 모든 대화는 얼굴을 보고 해야 돼요 저는 정말 전화하는 것보다는 뭐 불편한 얘기일수록 얼굴을 보고 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좋은 얘기는 전화도 할 수 있지만 전화로 만약에 우리가 후속을 하는데 후속이 잘 안 되면은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보다는 약속만 하고 후속 만나서 이야기는 만나서 하라는 거거든요 가서 만나서 가만히 있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 그리고 후원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 인적 시간적 정신적 여러 가지 후원이 있는데 이런 후원들을 여러 가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춰서 또 물질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형평껏 물질적으로 하시고 또 내가 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연결시켜줄 소비자가 있으면 또 그 라인에 또 소비자도 연결시켜주고 또 내가 함께 갈 수 있으면 함께 가서 스폰서는요 옆에 있기만 해주도 힘이 되는 것이 스폰서예요 회장님 말씀하셨잖아 같이 이렇게 우리 제품을 들고 옆에 같이 따라가주기만 해도 든든한 게 스폰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가주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또 서로 상담하고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후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형평껏 그 파트너에게 맞게 그 소비자에게 맞게 구원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은 내 투자예요 내 투자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함께 투자를 하는 거 투자하는 거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 거리 횟수 누가 투자하는 거 안 보잖아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우리는 다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니까 내가 시간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리도 우리 밤중이라도 가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진짜 가잖아요 미리 잘 조율을 해서 그 대신에 스폰서는 일주일 내내 시간이 잘 이렇게 요일별로 또 구원할 곳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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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 얘기하면 스폰서가 그 스폰서 그 파트너에게 맞게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가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갑자기 오늘 오후에 갈 걸 오늘 오전에 얘기하면 스폰서도 만약에 시간이 비면 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래간만에 부탁을 했는데 못 들어주면요 부탁하는 여러분들보다 못 들어주는 스폰서가 더 마음이 괴로워요 약속해는 약속도 어쩔 수가 없고 이러면 너무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폰서를 꼭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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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주시면 스폰서는 어떻게든지 조율을 해서 여러분들 도와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 이분 말은 세 번 하고 듣는 건 일곱 번 하라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귀는 두 개고 입은 한 개잖아요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지나친 배려는 기회를 뺏는 행위다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꼭 초대하시고 그리고 데프스로 해서 쭉 데프스로 여러분들 특히 그 라인 달 때 회원 가입시킬 때 여러분들 정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우측을 계속 내려주는 거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스폰서가 늦어지고 그 위로 전부 다 늦어지는 늦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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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치는 곳 정말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옆으로 위스로 넓어가는 거는요 국장 때가 되면은요 저절로 넓어지는 게 보여요 그때지 아직도 팀장 이때까지는요 여러분들 데프스를 양줄 데프스를 정확하게 내려가세요 그러면 국장 때부터는요 옆으로 옆으로 펼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속도를 내서 넓힐 수가 있어요 아직 넓히지 못할 때 나오지 않은 사람 우측 빼주고 내 인맥 나오지 않은 사람 뭐 빈고 맞춰준다 그거 절대 금지예요 절대 금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생장점 위주로 생장점 위주로 데프스로 내려가면서 구원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 변화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깜이죠 누가 빨리 얼마나 주변 정리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생장점으로 해서 팀웍을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 요일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야만 아 그날 그 시간에는 우리 스폰서가 오는구나를 알고 처음에는 막 오지 마라고 했던 사람도 아 오지 마라고 해도 이분은 이날 이 시간에 오는구나를 알면 그것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지난번에도 나 혼자 들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같이 들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돼요 늘 그날 그 시간에 가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늘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만 데프스가 깊어지고 후원 지역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33 여기 나오네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끝까지 하루에 3번 3개월 동안 쇼드플랜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00명은 무난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성공적인 후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소비자만 어떤 소비자 만들어라니까 소비자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자만 잡으러 다니면요 매출이 빈약해요 늘 그냥 큰 사람 큰 사람 꽃만 잡으러 다니니까 깐만 잡으러 다니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급을 가거나 파트너가 직급을 갈 때 부담이 돼요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제품만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제품만 또 그러면 조직이 정체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사람이 그런 파트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가 나올 수 있도록 팀워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와 사업자가 적절하게 내 조직에서 나와줘야만 매출도 올라가고 직급도 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양자택이라고 하잖아요 회장님 양자택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자도 만드는 일 이 일을 잘 섞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임계 질량의 법칙이 있어요 임계 질량의 법칙은 뭐냐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임페리얼 가신 분들이 지금 8코드나 나왔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들 이제 오토 판매사 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좌측에 해놓으면 우측이 모자라고 우측에 해놓으면 좌측이 모자라고 처음에는요 너무 잘 안 맞아요 맞춰가는 일이에요 맞춰가는 일 오토 판매사까지는 박한길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초이자 최종 목표를 최종 목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종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최종 목표인 거예요 나는 파트너가 없어요 나는 사업자가 없어요 나는 스폰서가 안 도와줘요 나는 어찌해 나는 어찌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건 내가 해야 할 최종 목표 내가 해야 할 최종 목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페리얼 가신 분들은 오토 판매사 안 하고 갔을까요 팀장 안 하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판매사 그치고요 한쪽 하니까 한쪽 모자라고 우측에 넣는 거 자측 모자라고 다 맞추면서 오토 판매사 했고요 다 그렇게 하면서 팀장 갖고 국장 갖고 리더스 가고 임페리얼 간 거예요 임계 질량의 법칙 그만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그 몫을 채워야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그 오토 판매사까지 내가 채우는 내가 해야 할 최종 목표를 내가 어느 시간까지 하느냐 게임이에요 돈 안 되는 구간을 내가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예요 6개월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만에 하는 사람도 2년 만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 평균이 2년 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년 반이 돼도 못 가는 사람은 평균을 까먹는 사람이 평균 내가 평균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간 사람들 거를 내가 갖고 먹고 있는 거죠 이래서 임계 질량의 법칙 반드시 내가 그 시간만큼을 해야만 지나가는 거예요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시간을 빨리 통과하느냐 임계 질량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금광개발 성공의 법칙도 있죠 미국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계속 금광을 파들여 가는데 너무너무 금광이 나오지 않아서 딱 철수를 하고 갔는데 그다음에 그 금광을 사들인 사람 일주일 만에 파들어가는데 일주일 만에 그 금광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그만두고 가신 분들은요 금광이 나오기 직전에 그만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임계 질량의 법칙을 채우지 않았어요 우리 오토 판매사까지 간 사람들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진짜 오토 판매사까지 간 사람들 그만두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두시겠어요 스폰서들이 다 도와서 간 사람들은 그만둬요 자기가 힘들어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거 모르죠 고통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스폰서들이 많이 도와줘서 간 사람들일수록 다 집에 가요 근데 내가 힘들어서 간 사람들일수록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알기 때문에 내가 조직을 내가 힘들어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계 질량의 법칙은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통과를 하세요 내가 해야 될 목숨 내가 해야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고 이것을 피해가겠어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 오토 판매사까지를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에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그 행동이 내년에 여러분들이 나타날 결과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다 똑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임계 질량 양을 얼만큼 채우고 있느냐 그게 임계 질량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내가 이만큼 중에서 5분의 3을 했느냐 4분의 5를 했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나타날 결과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터미가 해모임 광고를 해주고 그 최고의 무기를 갖다 줘도 여러분들이 써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아무리 내가 살을 뺀다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기계를 150만 원짜리를 사다 둬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다이어트가 되지 않아요 직접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되는 거잖아요 기계를 150만 원짜리를 사다 놨다 해서 내가 근육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는 건 내 몫이에요 회사에서 이만큼 최신 무기를 줬으면 내가 그 무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가 직급 가는 데 쓰고 내 파트너가 성공하는 데 쓰게 하고 이게 하는 게 내가 무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육이 생길 때는 어때요 막 숨에 턱까지 닿아서 정말 내가 이 아령을 하나를 더 올리기 힘들 때 PT가 뭘 해요 그때 하는 것이 근육이 생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막 용트림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한 발짝 더 하는 것 한 시간 더 하는 것 한 사람 더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애터미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임계 질량의 법칙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시고 오토 판매사까지 전력 질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최종 목표라고 하는 회장님 하시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빨리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후원 파트너 인심을 사는 일 그렇죠 같이 가서 그날은 후원을 하면서요 사실은 그 후원하는 초대된 고객이나 그 사람을 후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함께 가는 그 파트너와 마음을 맞추는 것 그렇게 가면서 너무 정이 들잖아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또 평소에 못했던 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그 비자가 브릿지가 스폰서하고 아주 가까워지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은 고객을 스폰서하고 연결시키면 그 고객을 통해서 내 조직도 생기지만 내가 스폰서하고 너무 끈적끈적한 신뢰가 생기고 평소에 느끼지 못해 우리 스폰서 이런 점도 있었네 내가 그 전에 보지 못해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었네 또 스폰서는 파트너범사 우리 파트너가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 나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냐고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을 많이 모시고 파트너를 소개할 때 내가 스폰서의 그 기량도 배우지만 스폰서와 함께 마음을 맞추면서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 이상으로 큰 수확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소대나무 여기 보면 4년 동안에 3cm밖에 못 자랐지만 5년째는 하루에 30cm씩 6주 만에 15m를 자라고 많게는 크게는 25m까지 자란대요 정말 우리가 땅 속에서 이렇게 뻗어나갈 때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스폰서도 몰라주는 것 같고 파트너도 몰라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는요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죽기 살기로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타난 내가 하는 것만큼 많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고 나면 눈이 뭉쳐져야지만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이 종잣돈이 만들어져야지만 200이 400이 되고 800이 되고 리더스도 가고 로얄 리더스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잣돈 만드는 것이 모소 대나무가 크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부지런히 오토 판매사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성공적인 후원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소비자가 애트미 제품만 쓰는 소비자가 에리니가 돼가지고 부업자가 돼서 이런 사업자가 큰 빅 비즈니스인 사업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후속을 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빅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빅 비즈니스는 많이 나오지는 않겠죠 빅 비즈니스가 많이 나왔으면 지금 무슨 임페리엘이 여덟 코드만 나왔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다 그런 그런 과정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만이 가는 곳이잖아요 애트미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임페리엘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정말 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빅 비즈니스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내 좌우 라인에서 세븐 코드를 잘 해서 성공 시스템이죠 이 성공 습관을 잘 길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좌우에 이렇게 내가 1번 사업자라고 하면 내 좌우에 한 사람씩 나오고 그 사람의 좌우도 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직급 갈 때는 좌측에 두 사람 우측에 두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나와 똑같은 직급자를 좌우에 두 사람만 만들면 내가 한 단계로 성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좌측에 예비군까지 있는 거죠 세 사람 세 사람씩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에 못 갔을 때 이 예비군을 끌어올려서 나는 여전히 두 사람 두 사람으로 해서 내가 직급받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내가 이렇게 세븐 코드를 잘 내 좌측에 세 사람 우측에 세 사람을 잘 만들어서 꼭 이렇게 나란히는 아니더라도 내려가다 약간 옆으로도 갈 수 있지만 어쨌든 내 좌측 전체 우측 전체에서 세 사람 세 사람 나와서 나와 함께 일곱 사람이 나와서 세븐 코드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도 잘 하시고 후속도 잘 해서 여러분들 정말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정말 4개월 동안 정말 못다한 거 다 하셔서 오토 판매사 다 가시고 내가 해야 할 최종 목표 다 이루시고 내년에는 큰 결실 맺어서 여러분 다 한두 직급씩 가시고 리더스 또 로얄 리더스 또 이렇게 우리 탑 산하에서 많은 성공자가 나오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